저도 너무 재밌었어요, 향수 지금도 쓰고 있어요, 향수 가방에 있어요 가방에 있어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는데? 오늘은 안 썼 오늘만? 다른 날은 나 미국에서 계속 썼어 왜? 나 들고 갔어, 나 가방에 있다니까 그냥 키링마냥 들고 다니기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나는 몰라 아니야 뭘로? 썼어, 뭘로? 썼어, 해 우리 흉이가 쓴 놈, 쓴 놈 그래, 알았어,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썼어, 진짜? 썼어 썼어, 썼어, 썼다니까